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지만 병원 이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이 9,970명 중 90%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거기다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들까지 대거 임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을 지켜온 전임이들마저 대거 이탈하며 젊은 의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막고 있습니다. 반면 의과대학들은 학생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이 3,40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 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전공의 이탈자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원 배정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의사 복귀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지윤입니다.